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일반 돋보이는 5분을 못써요 얘는 스마트폰 24시간 써줍니다 최고의 돋보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써요 하나 주세요 내가 핸드폰을 내가 핸드폰을 거의 24시간 하고 있어가지고 트위트 해야지 페이스북 해야지 카카오 카카오톡 해야지 블로그 해야지 스마트폰 있잖아요 남쪽에 스프링 다 있고 탄력을 봐 천원짜리 서비스까지 드립니다 내 눈에 안보이는 글자 볼 때 당기시고 찍어요? 그리고 좌외선 400 다 찍어가 나는 속이면 찍어가라 자외선 400개 400개 200개 아니에요? 이거 산 사람들은 시대도 높게도 못써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오래 하다보니까 눈이 빡빡해가지고 오늘부터 이거 쓰셔 진짜 많다 써야죠 예예예예 예예예 예예 ó 예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